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뭐 사정이 그러니 별수 있겠냐 어쩔 수 없네 이런 생각 그리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 이 두가지 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그런 조금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후 시동생이랑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남들은 제 친동생인 줄 알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계속 이대로 같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원지 남편과 사별 후 시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 그대로 남편과 사별하고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이상한 그런 거 절대 절대 아니고요. 아 물론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 보시고 조언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이죠.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 군대를 막 제대한 남편과 시시로 만나면서 총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청춘을 가득 채운 상태로 말이죠. 신혼 때 맞벌이를 하다가 습관성 유산 때문에 결국 저는 퇴사를 했고 그 이후 시험관에 성공해가지고 결혼 6년차에 정말정말 힘들게 이렇게 엄마아빠를 골고루 닮은 소중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다 아이 두돌이 딱 지나자마자 25개월 됐을 때 하루는 저희 남편이 지방 출장을 당일로 다녀오다가 상대방의 졸업운전으로 큰 사고가 났고 결국 남편은 그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식, 부모, 소중한 사람 이런 슬픔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내 배우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 이거요. 사람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이제는 기억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요. 그 순간이. 그런데 이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득문득 사람이 막 멍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염없이 마음이 미워질 때도 많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인데요. 저희 남편에겐 저랑 동갑인 동생이 있고 시동생이죠. 제가 또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시동생 군대 면허도 같이 갔었고 또 연애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취업 준비도 저랑 같이 하기도 했고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엄청 친하죠. 그러다 시동생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이때 제가 농담처럼 야 형수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이러면서 용돈도 남편을 통해 몇 번이나 줬어요. 그 정도로 거리낌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동생이 없지만 진짜 친동생처럼 또 나이가 똑같으니까 또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엄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결혼했고 또 저희 아빠는 저보다 1년 먼저 재혼하셨어요. 시부모님은 그때도 지금도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요. 며느리인 저를 진짜 당신들 친딸처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특히 연애할 때 엄마가 안 계신 걸 알고 아이고 가여워라 이러면서 늘 아껴주셨고 또 저희 아빠가 제가 하기 전까지 혼자 계시니까 반찬 같은 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또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 할 때도 임신이 안 될 때 많이 힘들어 할 때도 그러셨죠. 아이고 우리는 손주 없어도 된다. 네 몸을 먼저 챙겨야지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 생각을 먼저 해 주셨던 정말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 장례식장에 왔던 몇몇 몹쓸 사람들이 어이고 이 집 아들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물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이 마음도 안 돼가지고 확 가버렸네. 재수없게 이런 미친 소리를 했는데 이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대노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 욕하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나이 스물이 넘어서 얻은 제2의 새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죠. 여하튼 남편이 그렇게 되고 제가 너무 걱정됐던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 사업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미혼인 시동생 직장이 저희 집 근처거든요. 그걸 핑계로 저를 감시할 겸 아이를 챙기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보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감시라는 건 이상한 나쁜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상태다 보니까 거기다 외버리하던 우리 살림에 아직도 아이가 어리고 그렇게 사정이 안 좋으니까 혹시 아이고 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뭔가 큰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옆에 없었으면 진짜 뭔 짓을 저질렀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망가져버렸죠. 그렇죠. 저도 이건 겪어본 바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시동생이 여름휴가 그리고 연차까지 막 쓰면서 거의 3주 정도 막 왔다 갔다 밥 해가지고 아이 챙겨 먹이고 등원도 대신 시켜주고 청소에다 빨래까지 그냥 집안 살림 전체를 도맡았죠. 그리고 그도 모자라 제 병원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줬어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 대단하고 또 그만큼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미혼인 남자가 조카 아이 하나만 해도 되게 버겁고 쉽지가 않을 텐데 집안 살림도 모자라 공과금이랑 대출금까지 다 챙기고 자기 처자식도 아닌데 누가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매주 한 번씩 찾아오셨고 뭐 어머님의 경우에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냥 한바탕씩 눈물을 쏟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정리하는 기간만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없었으면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저희 시동생은 휴가가 끝났거든요. 그런 뒤에도 단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매일 왔다갔다 왔다갔다 올 때마다 아이 씻겨주고 저녁도 같이 먹어주고 놀아주다가 아이가 잠이 빠져들면 그때 집에 가고 너무 고마웠죠.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니 그냥 세상 그 누가 봐도 삼촌이 아니라 정말 다정한 친아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진짜 고민인데요. 제가 뭐 제목에도 썼지만 지금은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를 제일 처음 말을 꺼낸 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시동생이 결혼할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일단 저희 집이 34평이에요.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어차피 뭐 매일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그럴 바에 아예 오피스텔 시동생이 살고 있는 거 정리해버리고 방을 따로 하나 내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애미야 너만 괜찮다고 하면 꽁꽁이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이러셔가지고 결국에 긴 고민 끝에 같이 살게 됐어요. 물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형수와 시동생이라면 절대 안 했겠죠. 그렇다고 뭐 집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결혼 전후 아주 그 긴 시간 동안 쭉 지켜봐 왔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이 돌아가고 저랑 아이랑 둘만 남겨졌을 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감정이 늘 들었거든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 데리고 남편한테 가버릴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살자고 특히나 지금 당장 저한테 경제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2년 차가 되면 팔기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갈 집이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하고 들어오게 했는데요. 뭐 그냥 그랬습니다. 마치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랄까 때로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하숙생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같이 살았어요. 일단 저는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 아이 먹일 밥을 차리고 제가 점차 나아지면서 집안일은 제가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경우 워낙에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7시 이전에 나가요. 제가 일어나면 늘 집에 없었고 뭐 아주 가끔씩 아이가 일찍 깨는 날에는 삼촌 잘 가 어 삼촌 갔다 올게 이렇게 뭐 인사하고 나가는 뭐 그 정도였어요. 제가 삼촌 빨래 정도는 해서 갖다 줬고요. 또 집안일 제가 하고 아이 보다가 저녁에 삼촌이 들어오면 같이 밥 먹고 뭐 안 오면은 저희끼리 먹고 그랬어요. 뭐 사실 처음엔 되게 신경이 쓰였나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늦는 날에는 막 톡에다 남겼는데 단톡방에다가 그냥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삼촌 안 오면 그냥 그르르니 하겠다.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삼촌이 늦는 날에는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밥 먹고요. 또 삼촌이 아이랑 놀아주다가 아이 잘 시간이 되면 제가 데려와서 같이 잡니다. 삼촌이 애를 볼 때 저는 제가 할 일 또 시간 같은 게 생기죠. 취업 준비 같은 거. 또 저희 시동생이 아이 삼촌이 대출 이자랑 관리비만 다다리 내주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던 돈 몇 천으로 생활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형수 이거 아이한테 써요. 이러면서 매달 제 통장으로 5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고맙죠. 근데 은혜롭습니다. 이런 시동생이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